음악 종교하는 구민 여러분 동작구회의장 조진희입니다 민족구효일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연휴 기간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가지 힘들었던 일들 잠시 잊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